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 물 좀 흘렸어. 와우, 미친다. 아니 이게 그렇게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공화춘. 완전 짬짜면이네? 짬뽕, 향미유 넣고. 냄새 나. 그럴싸하네. 진짜로. 오, 불맛. 불맛 절어. 죽인다. 이게 그렇게 맛있다고 하더라고. 공화춘. 공화춘. 아, 궁금했어. 삭. 공화춘. 공화춘. 이건 그냥... 짬뽕. 짜장. 빨리 비비자 이거. 아니. 이거는 그냥 짬뽕라면이랑 비슷한데? 거의 다 나와. 이정도 맛은 나는 것 같아. 면도 그냥 평범하고. 아, 근데 짜장이 냄새가 죽이는데? 봐, 알지? 기계짜장. 포장마차 같은 데서 파는 짜장 있지? 어. 그 정도 수준 냄새나는데 이거? 여기. 아, 이게 대박이네. 우와. 짜장이 대박이다. 짬뽕도 뭔가 짜장이 맛있어? 짬뽕은 라면이라면 짜장은 짜장면이야. 짜장 라면이 아니야. 아, 죽인다. 한 젓가락 씩만 줘봐 뭐 먹을래? 짜장부터 아 쬐끄만 쬐끄만 넣어봐라 한 젓가락만 넣어 차아 일단 거 먹어 너 때문에 깨졌거든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끝장이다 짜장은 진짜 맛있다 맛있게 익었다 짜장은 진짜 맛있어 이거 필요 없는데 짜장면 같아 난 짜장라면에서 나 이런 것만 처음 먹어봐 그냥 짜장면이야 이거 우와 짜장보다 맛있다 맛없는 중국집에서 먹는 사량보다 아니야 국물 그냥 내가 맛있게 내 사촌동생이 불닭볶음면을 섞어먹으면 맛있대 고맙지? 너무 좋은 레시티 곱하기 2래 딱 근데 짬뽕도 난 맛있는데 근데 이젠 짬뽕라면 맛 굳이 비교하자면 난 짬뽕이 이렇게 진짜? 난 짜장 내가 짜장을 좋아해서 그런가봐 나오는 것 같아 아 근데 양이 너무 적다 아쉽다 소스도 별로 없네 뻑뻑해 좀 같이 비벼서 먹어 음 음 음 요약할 거 없어 다 먹어야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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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짬뽕 먹으면서 짬뽕한테 미안한데 짜장이 진짜 맛있다 저기야 다몽 한입 먹어 물 짬뽕 오 리프레시드지 오 리프레시드 헹 흠흠 흠흠흠 흐흠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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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말먹어 너무 맛있다 대박 그만 먹으려고 했는데 밥을 안 말 수가 없네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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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읍 으으으아 감사합니다.